주인공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인공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나는 욕심노트를 쓸 건가 양심노트를 쓸 건가 그러니까 그냥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양심노트를 쓰실 즉 이런 의지가 있는가 홍의각당은 양심을 수행으로 삼죠 양심을 수행을 해보시고 싶으신지 나는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좀 목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주인공한테 맡기면 장사가 더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 접근은 일단 우리가 자제하자 그리고 이거죠 양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전문가가 되죠 그랬을 때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이익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그 부분을 좀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맡긴다 장사할 때 당장의 어떤 욕심 때문에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논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함께 어우러져 이제 이 고객들과 살아가고 이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와 난 모두에게 이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내 성공인데 장사를 통해 난 그걸 하고 싶은데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그럼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겁니다 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맡긴다는 게 내 뜻은 당장의 이득 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양심의 뜻은 장기적으로 이로운 것에 더 집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분 양심을 어느 정도 고려해 주면서 결정하시는 게 주인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즉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해놓고 결과는 양심이 긍정적 결과를 내주리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인공한테 맡기는 분들도 막 그런 거 많아요 자신의 욕심을 막 호황되게 빌면서 주인공 알아서 해줘 안 해줍니다 주인공이 실제로 괜히 주인공하고 사이만 틀어줘요 근데 그게 맡긴 게 아니고 주인공 뜻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뜻을 강조하고 주인공이 내 뜻을 이뤄주길 바란 거죠 그걸 믿고 맡긴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내 뜻대로 할 거냐 내 양심의 뜻대로 할 거냐 해서 양심의 뜻대로 해놓으면 당장에는 이득이 안 날 것 같아도 멀리 보면 그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득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게 주인공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분석 잘 하셔야 돼요 맡기려면 이런 맡김도 맡김이에요 즉 지금 내 안에 속이 시끄러워요 장사하다가 막 이해관계가 얽혀서 속이 시끄러워요 그럼 이것도 주인공한테 맡겨보자고요 이것도 맡기 이것도 자명하면 맡기는 이런 번뇌만상을 끌어안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맡기는 겁니다 뭘로 하고 쉬시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하고 쉬면서 맡겨요 근데 그게 이게 맡김의 끝은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맡김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처연해지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게 나와 난 모두의 이득인가 하고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라면 이렇게 내가 대하면 좋겠는가 따져보시다가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타협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타협점이 내 애고가 이득 보는 데서 조금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싫은 결정이더라도 이게 멀리 보면 이득이야 하고 자기를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놓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주인공 나는 양심대로만 했으니 결과는 주인공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몰라 하고 몰라 하고 번뇌망상 들고 있다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겨버리거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참나 뜻대로 해놓고 결과를 참나한테 맡기거나 이게 두 가지 맡김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빠르게 말씀드린 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로 놓고 보면 이게 결국 하나인 게 애고 뜻대로 안 하고 자꾸 참나한테 맡겨가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겠다는 거죠 둘 다 자명하게만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자명하지 않으면 맡겨버리겠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자명하지 않으면 참나 뜻대로 해버리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나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수작을 부리시면요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세요 이게 수행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수행이에요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믿으면 이루어진다처럼 내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영성을 동원해가지고 성공을 위해 영성을 동원하겠다가 아니라 영성의 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로지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영성의 길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 사람이 돼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안 죽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려서 계속 보살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꼭 우리가 계산하는 안 죽인다는 아니지만 하늘이 여러분을 최선의 코스로 걷게 하면서 하느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도로 씁니다 하나님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사마저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는 여유로운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일 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 결과가 나와요 이걸 계속 연구해 보시면서 인과법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인과를 난 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홍의각당에서 말한 인과에 대한 연구는요 양심분석 안 하시고는 여러분 인과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왜? 선한 씨의 물리적 인과 말고요 선한 씨의 긍정적 과보가 오고 악한 씨의 나쁜 과보가 오더라 이게 지금 홍의각당에서 말하는 철학자들이 연구한 인과법인데 이 인과법 연구는 여러분이 일단 선악 판단부터 할 줄 알아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선한 씨인지 악한 씨인지를 모르는데 과보를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즉, 콩인지 팥인지 모르는데 심었을 때 나온 그 결과물을 놓고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즉, 내가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왔지? 이런 계산을 해 보려면 내가 선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걸 일단 분석하시려면 여러분이 내가 선을 했는지 악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석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네요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인과는 말할 수 있죠 이거를 내가 공중에서 놨더니 떨어지더라 물리적 인과는 과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과는 선악의 인과예요 이건 철학자들만이 말할 수 있어요 왜? 선악 분석부터 안 돼요 과학자 포함한 일반인들은 선악 분석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선악 분석에 대해서 인류 중에 연구해낸 전문가들이 철학자고 종교가들이에요 그런데 종교가가 선악을 분석 못한다 신학자가? 철학자가 선악 분석을 못한다 그건 그 사람은 그냥 과학자예요 어떤 의미의 과학자냐? 철학사를 연구하고 계신 거고 종교사를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들기만 하면 칸트는 뭐라고 그랬고 해겔은 뭐라고 그랬고 누구는 뭐라고 그랬고 나는 모르겠고 이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는지를 정리하는 데서 어떤 결을 얻어내시면 결을 깨뚫어보신 분이에요 그걸로 그분은 박사학위 받고 학자 노릇 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전문업이 있어요 제가 말한 철학자는 선악의 결을 꿰뚫어본 분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돼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우주랑 하나가 돼서 우주적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선을 선이라고 판단됐을 때 즉 내 욕심에서는 불리하다고 하는데 우주적으로는 선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거를 계속 선을 해버리면서 우주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런 맡김 있고 내가 들고 있는 본뇌망상을 들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을 하늘한테 맡기고 그냥 하느님 안에서 같이 쉬는 그런 이런 방향의 맡김 있고 이런 방향의 맡김 아무튼 사도니 보살니는 늘 맡기고 살아가는 천재입니다 나한테 답이 없는 고민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답이 없는 고민은 그냥 맡겨버리고 답이 있는 고민은 하나님 뜻대로 그 답을 해결해서 실천하고 결과를 맡겨버리고 아버지 이겁니다 믿고 맡기는 아버지 믿고 나 지금 이거 양심대로 갑니다 이런 마음 아버지 믿고 나 지금 들고 있는 본뇌망상 몰라 해버리렵니다 이 두 가지 믿고 맡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제가 장담을 먹었는데 우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거고 우주에서 제일 잘 사시고 계신 거예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생명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에고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 안에서 생사가 있는 그 에고의 조건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생명이 없고 시공이 없는 차원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지구인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인을 가지고 연구해서 우주 전체 차원에 시공 없는 차원 시공 있는 차원 시공 있는 차원 중에서 이성 가진 존재들 이성 없는 존재들 이성이 약한 존재들 이걸 연구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불리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 정도 다 했어요 동서양의 여러분 이름난 철학자들 이 정도 분석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동서양이 다 같이 지금 철학자들을 몰라요 이 얘기를 신기하죠? 지금 철학자들은 에고 분석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데아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 참나의 세계 다 몰라요 보편적 현상입니다 동서양이 지금 서양에 유행하는 철학책 다 갖다 보세요 이 얘기 안 해요 다 이 얘기 하지 에고의 욕망의 어떤 결을 읽어내 그건 과학이에요 사실은 철학이 아닌 즉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철학처럼 보이지만 선악에 대한 판단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선악을 여러분이 감히 어떤 행위를 선이라고 하고 어떤 걸 악이라고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로 통해서 살아가시지 않으면 결정 못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맡긴다는 건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맡긴다 내 고민을 자 내 고민을 나만의 고민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김으로써 내 고민이 본래 하나님의 작용임을 깨닫는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맡긴다 이게 불교에서 법공이라고 하죠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기독교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하나님한테 묻고 결정하자가 되는 그런 식의 맡김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 혹시 오해하셔서 이쪽 방면만 생각하시고 늘 몰라하는 걸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내가 고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아버지가 좋게 일을 해결해 주실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자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두에게 이루어올 걸 계산해 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확인받아요 이게 진짜 모두한테 이루어온지 안 이루어온지 그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참나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 확신이 들 때 믿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예수님도 이러신 거예요 죽어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했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죽어야 모두에게 이루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맡긴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맡긴 거예요 이런 맡김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맡겼을 때 또 하늘이 긍정적 결과를 그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는 하늘이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과보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만 주로 드리는 이유가 제가 개벽에 일조하고 싶은 게 제 생애 제 사명이거든요 인류의 개벽에 일조하고 싶다 개벽이라는 게 뭐냐 개벽이라는 게 뭐냐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참나 성령을 모르고 애고가 애고가 애고 판단으로 지금 우주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고군분투해 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신성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 내 근심 걱정마저도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맡겨 가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들어가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건 내 삶을 내 삶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주의 어떤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 자신 또한 우주의 한 분자고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 자리에게 항상 믿음을 주고 그 자리에게 물어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개별입니다 인류 문명이 2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동안 인류가 싸우고 끝없이 이렇게 서로를 착취하면서 갈구면서 갑질하면서 약육강식의 이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고등 침팬치로서의 삶이지 진짜 인간의 삶은 아니다 진짜 인간의 삶으로 우리가 이번에 나아갈 때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렇게 물질문명의 발전도 어떤 그런 신호다 새로운 문명을 택하지 않으면 인류가 힘들어진다는 그런 신호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물질문명을 변화시키면서 인간은 진짜 인간이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최적의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 그래서 저는 답이 그러면 답이 뭐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믿고 맡기면서 양생성찰해가면서 살아가면 인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이 얘기 좀 드릴게요